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그래서 신하들 앞에 어수어비처럼 앉혀놓고 병신 만들었어. 영조가 사도세자에게 한 만행들은 수없이 기록에 남아있는데 그 전에 사도세자를 먼저 살펴보자면 사도세자. 1735년 영조 11년 1월 21일 영조와 후궁 영빈 이씨 사이에 외아들로 태어났다. 영빈 이씨는 영조대왕이 가장 사랑하는 후궁이었고 또 이때가 효장세자가 유절하여 승기를 이을 아들이 없어서 영조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시기였다. 이때 영조의 나이 42세 영빈 이씨가 40세였다. 부모가 모두 조선시대의 기준으로 손주를 봐도 이상하지 않을 고령이었다. 이런 늦둥이 아들이 태어나자 영조는 매우 기뻐하여 이제 막 돌이 지나자 정비 정성왕후 서씨의 아들로 입족해 바로 왕세자로 책봉했다. 영조는 갓난 세자에게 기대가 너무 컸어 세자가 읽을 책을 임금인 자신이 직접 꼬박 밤새워가며 필사한 일화는 영화를 통해 모두 알 것이며 성중관의 단평비도 세자의 성중관 입학을 기념해서 특별히 제작했다고 한다. 영조실록에 의하면 사도세자는 외모나 생각, 됨됨이각, 고조부인, 효정과 매우 닮았다고 하며 덩치가 어지간한 장수들보다 훨씬 컸고 문보다 물을 더 좋아했다고도 하며 국방에 관심이 많았다. 또 어릴 때부터 총명하기로 소문났으며 자유로웠는데 세자가 평양부로 갔을 때 백성에게 신경을 썼다는 이야기도 있다. 물론 사도세자 행정에서만 언급될 뿐이지만 말이다. 사도세자는 세자 기간이 26년으로 조선의 마지막 왕인 순종 다음으로 세자 재위 기간이 가장 긴 세자이다. 비단 이것은 사치고 우명 이것은 사치가 아니옵니다. 사도세자는 태어난 지 네 달 만에 스스로 기었으며 태어난 지 여섯 달 만에 영조의 부름에 어느 정도 대답을 할 수 있었고 태어난 지 일곱 달 만에 동서남북을 분간했으며 태어난 지 두 살 만에 천장원을 외워 60자를 써냈고 태어난 지 세 살 만에 팔비를 구분하여 과자의 팔비가 박은 것은 먹지 않았는데 이에 궁녀들이 잡수소서라고 권하자 팔비는 우주의 근본인이 아니 잡수겠다 라고 대답하며 팔비를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복귀를 그린 책을 보고 저를 울렸다고 하며 또 태어난 지 다섯 살 때는 밥을 먹던 중에 아버지 영조가 말을 걸자 입에 있는 밥을 전부 뱉고 대답하자 영조가 음식을 뱉었는지 묻자 어린 사도세자는 수학에서 부모가 부르실 때는 입에 있는 걸 뱉고 말하는 게 효라고 배웠습니다 라고 답했다 또 천자문을 배우던 중 사치치자와 가멜 부자를 보자 사치치자를 짚고 다시 자신이 입은 옷을 가리키며 이것이 사치라고 하였다 이에 세자를 모시던 나인들은 과연 사도세자가 이 어린 나이에 알고 말하는가 궁금하여 비단과 무명을 놓고 어느 것이 사치고 어느 것이 사치가 아니냐고 묻자 사도세자는 비단을 집어들고 이것이 사치이며 무명은 사치가 아니라고 답했다 한다 물론 이런 기록은 후에 왕이 되는 정조대왕의 세초작업이다 고종이 황제가 되며 사도세자도 장조로 추존하면서 많이 미화되었을 가능성이 커서 사도세자가 유년기 때 총명했다는 부분은 더 연구해야 한다 영조대왕의 편집증으로 아들 사도세자가 정신질환에 걸렸다는 것은 맞다 전하께서 저를 죽은 사람 취급하시기에 제가 제 무덤을 판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조대왕과 사도세자의 관계가 틀어진 건 언제쯤일까 일단 내용에 앞서 영조대왕을 먼저 살펴보자면 영조본인은 왕세제 때도 공부만 할 정도로 학구열이 높았고 경연도 굉장히 많이 연왕이었을 정도로 학구열이 높았다 또 그는 완벽주의자에 가까웠고 해경궁 홍시의 한중록에서 말하길 영조대왕은 꼼꼼히 살피고 재빠른 성품이었다고 하며 반대로 사도세자는 덕성은 거룩해도 과묵하고 행동이 빠르지 못하다고 말한다 승정원 1기의 내용은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가 많이 사례를 지웠기에 기록은 한중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한중록에 보면 영조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일이 있다 영조는 지나친 강박증의 완벽주의자였으며 미신도 많이 믿었다 대표적인 일화로 좋은 일이 있을 땐 방시만한 문으로 흰차했고 나쁜 일이 있을 땐 경화문으로 가 신하들이나 왕가의 식구들도 그날의 영조대왕의 심리상태를 알 수 있었다 사도세자는 영화에서처럼 영조에게 반항 한 번 못했으며 사도세자는 광적으로 영조를 무서워하였는데 영조가 세자를 대할 때 영조대왕은 웃으면서 대화하다가 갑자기 도련 태도를 바꿔서 세자를 죽일 듯이 혼냈고 그때마다 세자는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렸다 그리고 영조는 싫은 걸 보면 눈을 씻고 듣기 싫은 걸 들으면 귀를 씻었으며 자식도 차별했는데 영조 대왕이 좋아한 화순홍주, 화평홍주, 화원홍주는 극도로 아꼈으나 그 외 자식들은 박대하였으며 손자여도 사도세자의 정비 해경궁의 자식들은 이뻐하였으나 사도세자의 서자들은 매우 박대할 정도로 차별이 심했다 한중록에 보면 화해봉주가 사도세자에게 우리는 아바마마의 귀 씻을 준비물이로 달하고 말할 정도이니 말 다했다 물론 이 내용은 영조실롭고 위배되는 부분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영조가 사도세자에게 자행한 것은 아동학대가 확실했다 사도세자가 8세인 1742년 영조 18년 9월 19일 순정원 일기를 보면 영조 대왕이 8세의 사도세자에게 동몽선 숲을 읽어보라고 시켰는데 동몽선 숲은 천자문 다음 읽는 아동용조서였다 세자가 책을 다 읽고 영조에게 겨우 다 읽었다고 대답하자 영조는 이제서야 동몽선 숲을 읽는 아들을 내신 크게 실망한 기록이 있으며 그 해 11월 승정원 일기를 보면 내가 세자에게 물어보니 책만 보면 어지럽다고 했다 그러니 치료는 필요 없다 는 대목에서 영조 대왕이 확실히 사도세자에게 실망한 기록이 나온다 사도세자가 9세인 1743년 영조 19년의 9월의 기록을 보면 사도세자가 눈병에 걸렸다라고 스승들에게 이야기를 하자 스승들은 영조 대왕에게 세자 저하를 치료받게 하고 휴식을 취하게 하십시오라고 영조 대왕에게 말하지만 영조 대왕은 충고를 무시하며 세자가 공부하기 싫어서 궤병을 부린다며 계속 교육시킨다 사도세자가 10세인 1744년 영조 20년 영조 대왕이 사도세자에게 글을 읽는 게 싫으냐 물었더니 사도세자는 대답을 못하다가 싫을 때가 많다고 대답한다 이에 영조 대왕이 말하길 내가 진실하게 말을 했으니 마음이 기쁘다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영조 대왕은 속으로 매우 실망했을 것이다 위 내용들을 살펴보면 공부를 하기 싫어했던 사도세자의 문제도 있겠지만 영조의 조기 교육이 문제란 지적이 나온다 조선의 세자 교육이 혹독한 것과 조선의 왕의 삶이 무척 고단한 것은 현대의 우리는 많이 알고 있다 안 그래도 혹독한 것이 조선의 세자 교육인데 여기에 영조 대왕은 그 전에 절차도 무시하고 세자 교육 과정을 조기 교육시키며 본인이 과도하게 개입하고 간섭하였다 그렇다고 영조 대왕이 처음부터 사도세자를 싫어한 게 아닌 것이 기록에 남아 있는데 사도세자가 10세일 때 영조 대왕이 말하길 세자가 글 읽기를 좋아한다고 좋아하며 세자가 지은 시를 보고 칭찬하며 신하들에게 자랑하는 일이 있었고 사도세자가 12살일 때 궁중 잔치에서 영조와 화목하게 시간을 보내는 기록을 보면 최소한 사도세자가 12살 때까지는 관계에 아무 이상이 없었다 사도세자가 14세인 영조 24년 1748년 5월 19일 한문제와 한무제가 중 누가 더 낫냐고 물어본다 사도세자가 한문제가 더 낫다고 대답하자 이는 나를 속이는 답변이다 너는 분명한 무죄를 통쾌히 여기고 있을 텐데 어째서 문제가 낫다고 하느냐 왜 억지로 트집을 잡으며 갈고 쓰며 같은 해 1748년 영조 24년의 기록엔 영조 대왕은 날씨가 좋지 않자 사도세자가 덕이 없어서 그런 거라며 사도세자에게 면박을 주었다 당시 시대상 왕은 하늘이었기에 날씨가 안 좋으면 왕이 어질지 못해서라고 하였다지만 그 어떠한 왕도 이걸 빌미로 세자에게 핀전을 준 기록은 극히 드물다 쉽게 말해 영조 대왕은 자식이 마음에 들지 않기 시작하자 꼬투리 잡으며 슬금슬금 갈고던 것이며 이 정도가 심했는지 사도세자는 오늘 날씨는 어떠한가 라고 신하들에게 자주 말할 정도였다 한다 또 이에 사도세자와 영조 대왕 사이를 중지하던 사도세자의 큰 누나 화평홍주도 22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난다 그러면 대리청정은 어떠한가 그러다 1749년 영조 25년 사도세자가 15살이 되던 해에 대리청정을 시킨다 이전 영상에서 말했듯 영조의 즉위 초반은 왕세제로 왕위를 계승한 정통성 문제에 시달렸는데 영조 후반기엔 절대 왕권을 이룩한다 이러한 왕권 강화의 과정 중에서는 영조가 자식인 사도세자를 이용한 짓도 있었는데 15살인 사도세자에게 본인은 왕위에 관심이 없으니 선의하됐다고 하자 신하들이 반대하니 그럼 대리청정은 어떠하냐며 시킨 것이다 이렇게 영조가 따를 쓴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당시 영조가 57세로 당시 50세였던 평균 수명을 넘겨 조급했을 것이라 보는 것과 두 번째는 영조 대왕의 왕권 강화였다 그러나 이는 후자에 더 무게가 쏠리는데 사도세자가 대리청정을 한 1749년 영조 25년 2월 16일 영조실록에 보면 이 나라 군대가 당신들 친목을 도모하는 곳이오 임금의 군대에 어찌 당파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함경북도 군대의 배치를 어떻게 하는지 신하들이 사도세자에게 묻자 사도세자가 읊게 정하였는데 영조 대왕이 말하길 내 말이 비록 읊기는 하다만 당초 방영을 성진으로 옮긴 것은 이미 나에게서 나온 것인데 길주로 다시 옮기는 것은 경솔하지 않느냐 의당 먼저 대신에게 물어보고 또 나에게도 풍한 뒤에 시행하는 것이 옳다 라며 사도세자를 질책하길 이어가는데 너는 깊은 궁중에서 태어나 안락하게 자랐으니 어떻게 임금 노릇하기가 어려운 줄을 알겠느냐 고 질책한다 이쯤 되자 사도세자는 대왕께 물어보고 결정하겠다는 말만 하였다 이러한 일들을 보면 영조 대왕은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 사도세자의 대리청정을 명한 것이란 걸 알 수 있다 다만 이 정도가 심하여 신하들 앞에서 한나라의 국본인 세자를 많이 욕보였고 영조 대왕의 수차례 선이 파동으로 사도세자는 이때마다 대전 앞에 거적을 깔고 아니 되옵니다 전하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를 반복해 했다 이와 관련된 가장 심한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세자가 18세인 1752년 영조 28년 12월 8일 사도세자에겐 친근한 두 살 터울 누나 화협홍주가 홍역으로 죽었다 사도세자는 화협홍주의 죽음을 뜨고 나는 누이에 대해 각별한 정이 있는데 이제 갑자기 죽었으니 이 슬픔을 어디에다 비기겠는가 라고 심정을 토로했다고 하며 사도세자도 얼마 안가 홍역에 걸린다 홍역은 당시 의학기술로는 죽을 정도의 병이었다 그런데 화협홍주가 죽은 지 얼마 안 되어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졌고 현재 몸이 홍역에 걸려 육체적으로도 피폐해진 사도세자에게 영조 대왕은 한겨울에 선이 파동을 일으킨다 이때가 화협홍주가 죽은 11월 27일로부터 10일밖에 안 된 일이었다 결국 사도세자는 선이를 거두어 달라며 석고대죄하였다 또 영조 대왕은 사도세자의 석고대죄가 소극적이자 이걸로 화를 내니 사도세자의 머리는 10일간 피범벅이 되어있으며 보다 못한 대왕 대비 인원왕후가 겨우 말렸다고 한다 실록에 따르면 영조가 선이 파동을 벌이자 당시 노론 벽파 김상로가 말하길 눈부라 치는 혹독한 추위에 필시세자의 몸에 손상이 올 것인데 이게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신들은 비록 불부하줄 것조차도 없지만 원량은 생각지 않으신단 말입니까 라며 영조에게 대놓고 항의한다 참고로 이 김상로는 노론 벽파의 수장으로서 친수롱계 성향이었던 사도세자를 공격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대립이 있는 신하들도 영조의 자식 학대에 사도세자를 안쓰럽게 봐 이 정도로 말할 정도였다 또 같은 해 사도세자 스스로가 본인의 광증을 스스로 알고 있는 기록이 나온다 그것은 바로 도교의 경전 중에서도 옥주경이라 하여 악기를 쫓을 때 읽는 민간 도교 경전이 있었는데 사도세자가 이것을 읽은 것이다 그 내용은 구천응원 외성부하천존이라는 신이 있는데 이 명고를 소리내어 읽으면 자신이 나타나 읽은 자의 뜻을 이뤄진다 내용이다 우리나라 무속신앙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그런데 사도세자는 이 옥주경을 읽다가 이 신을 실제로 보았다는 이른바 신내림 현상까지 겪게 되며 점점 미쳐가기 시작하며 옷 입기를 어려워하는 강박장애인 의대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록에 따르면 옷 한 벌을 입자면 열 벌에서 이십에서 삼십 벌을 지어 올려야 했는데 세자는 옷을 입기 전에 옷이 귀신인지 아닌지 걸어두거나 결벽증 환자처럼 불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불사르기도 하는 등 한 벌을 순탄히 갈아입는 적이 없었다 온갖 난리를 치며 가까스로 옷 한 벌을 입으면 옷이 예지도록 그것만 입었고 만약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면 수없이 갈아입으며 강박장애 특유의 불안과 그에 따른 폭력성을 보였고 세자의 시중을 드는 나인들을 폭행하거나 죽이는 일이 다반사였다 이에 생모인 영빈 이시마저 세자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한탄할 지경이었다 한다 사도세자가 19세인 1753년 혹은 20세인 1754년의 장인 홍보관에게 쓴 편지를 보면 나는 원래 남모르는 울화의 증세가 있는데다 지금 또 더위를 먹은 가운데 임금을 모시고 나오니 긴장돼 열은 높고 우울증은 극도로 발해 답답하기가 미칠 듯합니다 이런 증세는 의관과 함께 말할 수 없습니다 경이 우울증을 씻어내는 약에 대해 익히 알고 있으니 약을 지어 남몰려 보며 주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대목과 1754년 20세 때 이번 알약을 복용한 지 이미 수일이 지났지만 아무런 차도가 없습니다라는 기록이 있다 사도세자가 21세인 1755년 영조 31년 11월 사도세자의 생무용빈 이씨가 아프자 사도세자의 친동생 화와농조와 사도세자가 병문 안에 만났는데 영조 대왕이 이를 보고 썩거지라며 호통을 쳤고 사도세자는 창문을 통해 허겁지겁 도망갔다 영조가 호통을 친 이유는 자신이 아끼는 화와농조와 자신이 미워하는 사도세자가 같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도세자도 이에 폭발해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이런 대접을 받으니 약 먹고 자살하겠다 할 정도였으며 법적 어머니인 정모 정성왕 호서씨가 아프자 세자인 사도세자는 울면서 직접 인산물을 떠먹이며 병원을 치료하였다 이때 영조가 들어오자 사도세자는 방구석에 처박혀 벌벌 떨었다 는 기록을 보면 영조가 사도세자를 얼마나 심하게 학대했는지 알 수 있으며 또 이때가 영조실록에 사도세자의 병이 나오는 시점인데 1755년 영조 31년에 세자가 정신병에 걸렸다는 사실이 영조실록에서도 확인된다 사도세자가 22세인 1756년 영조 32년 2월 29일엔 나는 한가지 병이 깊어서 나을 기약이 없으니 다만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민망해야 할 따름입니다라는 기록이 사도세자의 편지에서 보이며 같은 해 영조 32년 5월 1일 사도세자가 기구하던 창경국 낙선당에 영조대왕이 나타나자 사도세자는 헐레벌떡 일어난다 그 모습을 보고 영조대왕은 술 마셨냐라고 단정함에 몰아붙이는데 이때 영조는 금주령을 내렸었다 사도세자는 겁에 질려 안 먹었는데 먹었다고 말한다 이를 보다 못한 최상궁이 영조에게 동궁은 술을 안 먹었고 술 냄새 맡아보라 항의하자 사도세자는 먹고 아니 먹고 까네 내 먹은 너라 아뢰었으면 자네가 감히 말을 할까 싶은가 물러가라라며 최상궁을 꾸짖자 영조가 말하길 내 앞에서 상궁을 꾸짖으니 어른 앞에서는 개와 말도 꾸짖지 못하는데 그리 하는까라고 사도세자를 또 꾸짖으며 세자시강원에 신하들을 시켜 사도세자를 훈계하라 지시했다 이에 사도세자는 원통하여 내가 이리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내 편이 되어 말 한마디 못한다며 자신을 훈계하러 온 신하들을 쫓아냈는데 이때 하필 촛대가 쓰러져 화재가 난다 그러자 영조는 이를 두고 말하길 내가 불안당이냐 라고 크게 꾸짖자 또 사도세자는 겁에 질려 말도 못하고 벌벌 떨었다고만 한다 그리고 영조는 사도세자의 생일인 매년 음력 1월 21일마다 신하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 세자를 세워놓으며 잘잘못을 따지며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망신사를 주어 생일만 되면 전전긍긍하였다고 한다 한중독에 따르면 저렇게 한 일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꾸중하고 이렇게 한 일은 저렇게 하지 않았다고 크게 꾸중하였다 심지어 비가 와도 천둥이 쳐도 가뭄이 들어도 한재가 나도 세자에게 덕이 없어 그렇다고 영조대왕은 늘 말하였다 이쯤 되자 사도세자도 눈물을 흘리다가 기절할 정도였고 이 정도가 여러 번이자 당파를 초월하여 신하들이 나서서 제발 사도세자 좀 그만 구각하라고 말한다 사도세자가 23세인 1757년 영조 33년에 사도세자를 귀여워해 주던 정모 정성왕후 소씨가 1757년 영조 33년 3월에 할머니 인원왕후 김씨가 1757년 영조 33년 5월에 연달아 세상을 떠나자 영조대왕과 사도세자 사이의 중재자가 아예 사라졌으며 이때 실록의 기록을 보면 영조대왕이 사도세자가 병을 핑계로 무난 인사를 올리지 않는다고 좌위정이 된 김성로에게 말하는 기록이 있는 점이 있다 이미 이때쯤 되면 영조와 사도세자의 관계는 점점 파국으로 치 않는 게 보이며 실제로 사도세자는 영조를 1년 만에 올 정도로 피해 다녔다 그리고 이 해의 한중록에 따르면 1757년 6월 사도세자가 어느 날 내시원아인을 6명 살해하며 낙형으로 공란 기록이 나오며 소론책 기록인 현국에서는 사도세자가 웃으며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철편을 휘둘러 사람을 때려 죽인 일화도 있다 기록이만 1757년 6월 사도세자의 첫 살인이 나오는 것이지 그 전부터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내관 서병다를 죽인 점과 본격적으로 사도세자의 광쟁이 심해져서 궁인들을 마구 뵈주리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아내 해경궁이 사도세자의 생모 영빈 이씨에게 찾아가서 대체 어쩌면 좋겠냐고 묻자 영빈 이씨도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되었냐며 영조 대왕에게 말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자 해경궁이 대경 실색하며 세자 험담을 왕에게 한 것을 세자가 알면 생모인 영빈 이씨도 살아남지 못한다고 한 점과 1762년 영조 38년 5월 13일 기록을 보면 사도세자가 23세인 1757년 정충년과 24세인 1758년 무인년 이후부터 사도세자의 정신병이 심해져 정신병이 발작할 때에는 사도세자가 궁비와 환실을 죽이고 죽인 후에는 문득 후회하곤 하였다는 점을 보면 이미 사도세자의 광쟁이 폭발한지는 꽤 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도세자가 24세인 1758년 영조 34년 도승지 남태회가 찾아와 울면서 고하길 전하께서 동궁에게 항상 엄격한 위험을 가지고 주로 대하셨기 때문에 저하가 지나치게 스스로 두려워하고 조심합니다 저하께서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조심하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라마라는 대목에서 보듯 노론 벽파 김상로와 더불어 당파를 초월하여 영조가 사도세자에게 행하는 행위가 매우 지나치고 많이 말하고 있다 사도세자가 26세인 1760년 영조 36년 충남 아산군 원양행궁으로 행차하였는데 이때 호위 경력이 500명 뿐이었고 세자의 뒤를 따르는 세자의 사부와 빈객들도 한 명도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일국의 세자의 행차가 고작 이건가라며 한탄했을 정도였다 즉 영조대왕은 이때쯤 되면 사도세자에게 세자대우도 안 한 것이다 또 같은 해에 가뭄이 심하자 영조는 이게 모두 사도세자 때문이라며 욕설을 했다고 하며 자신의 며느리인 효이왕후가 조선 왕실 처음으로 세손빈에 간택되어 궁에 입궁할 때도 사도세자는 가지 못했다 이때 세손빈과 세손정조대왕 모두 천연두에 걸려 사도세자는 안절부절못했는데 영조 대왕은 사도세자가 자식과 며느리를 보는 것을 막았으며 삼관택대나 어쩔 수 없이 참석했는데 의복을 꼬투리 삼아 다시 내쫓는다 이를 보다 못한 해경궁 홍신은 정순왕후 김씨 영빈니씨 하와농주와 의논해서 효이왕후가 간택후 세손궁으로 가기 전 잠깐이라도 동궁에 들러서 사도세자와 만나게 했다 영조에게 쫓겨나서 알아 누워 있던 사도세자였지만 그런 와중에도 며느리 효이왕후를 매우 반갑게 맞이했다 한다 사도세자가 27세인 1761년 영조 37년 1월 사도세자가 그렇게 아꼈던 후궁 수직 박씨 박빙해를 때려 죽인다 이때쯤 되면 사도세자는 좁거나 어두운데 혼자 있으면 극도로 불안한 상태가 되었고 옷만 입으면 영조에게 질책당했으니 옷 입기 어려워하는 강박증이 의대증에 걸렸다 옷 자체를 두려워하였으며 옷 한 벌을 제대로 못 갈아입었으며 옷을 갈아입히다가 죽은 신하들도 생겼다 참고로 며느리의 성관택때도 이 의대증으로 한참은 옷을 찾다가 없자 예법에 맞지 않는 정산풍 옷권전을 착용해 의복이 맞지 않다며 영조에게 쫓겨나게 된 것이다 결국 의대증이 점점 심해지자 그나마 사도세자가 아낀 후궁 박빙해가 나선 것인데 사도세자의 광증이 돌아 수직박씨 박빙해 맞아 맞아 죽은 것이다 수직박씨 박빙해는 영조 앞에만 서면 벌벌 떨던 사도세자가 처음으로 영조에게 반항하여 우물에 빠져 죽겠다며 반항을 하게 만든 인물이었다 당시 수직박씨는 인원왕후의 친방궁녀였는데 사도세자는 그녀를 좋아했다 그러나 당시 관례상 우전의 나인을 건드리는 것은 왕가의 복도에 맞지 않았는데 인원왕후가 사망하자 상중인 1757년 영조 33년 9월에 수직박씨를 후궁으로 삼는다 이를 안 영조는 심하게 꾸짖고 수직박씨를 출궁시키라 하자 사도세자는 가짜 수직박씨를 출궁시키며 영조 대왕을 속일 정도였고 이를 영조에게 들키자 사도세자는 박빙해와 결혼 안 하면 우물에 빠져 죽겠다 할 정도로 수직박씨를 사랑하였고 사도세자가 수직박씨 때문에 내 수사에 돈을 가져다가 펑펑 써서 박씨의 방을 꾸며주는 듯 난리도 아니었다 그런 그녀를 사도세자 스스로 때려 죽인 것인데 야사에 따르면 이에 모자라 수직박씨의 아들인 은전군도 연못에 던졌다고 한다 1762년 영조 38년 나경원이 고변하며 나경원의 고변사건으로 이어져 이모화변에 비극이 일어난다 이 부분은 영화 사도로 보는 해경궁 홍씨 편을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해경궁 홍씨는 한중록에서 말하길 영조가 사도세자가 유년기일 때 큰 화가 될 법한 결정을 했는데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세자를 세자의 생무영빈 이시우 덜어뜨려서 영조의 형수이자 사이가 매우 안 좋았던 선의왕후 어시가 살던 저승전에 머물게 했단 것이다 이때 경종과 선의왕후 내외를 모시던 소론계 국녀들에게 세자의 시중을 들게 한 것으로 저승전은 1730년에 선의왕후가 죽은 후 오랫동안 비어있었고 근처의 희빈 장씨 장희빈이 머물면서 임현왕후 민씨를 저주한 것으로 유명한 최선당이 있었다 영조는 최선당을 소주방으로 삼아 그곳에서 세자를 위한 음식을 만들게 했다 한중록에서는 이것들이 남편 사도세자를 망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물론 영조 입장에서는 이복형 선왕을 모시던 소론 출신의 군인들로 하여금 세자를 모시게 하여 세자의 권위를 세워주고 경종 독살슬러부터 벗어나기 위한 나름대로 자신이 왕위에 오르는 데에 정당성이 있음을 증명하려고 했던 모양이지만 해경궁 홍신은 이를 보며 최상궁과 안상궁이 이 일의 원형이라며 세자의 승무영빈 이시아 양인 출신 후궁이자 그녀를 업신여기며 세자를 자주 만나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과 군인들이 세자에게 병종돌이 삼국제나 무인 기를 잡서 등을 익히게 하고 한상궁은 직접 칼 활등을 만들어 세자에게 바쳤다는 얘기도 있다 이는 한중록만의 기록이 아니며 정조가 쓴 헌빙원 지문에도 나온다 해경궁 홍신은 이 군인들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이모화변으로 이어지는 사도세자 사망인 오론 소론이라는 당쟁의 희생양이라는 설은 지금은 거의 신빙성이 없으며 오히려 한중록의 기록과는 반대로 아버지 홍보관은 살기 위하여 마지막엔 영조에게 사도세자가 영모를 한다며 사도세자의 처형을 주장하였다 결국 사도세자는 이모화변 때 영조대왕에게 아버닝 아버닝하며 살려달라고 빌었으나 8일 만에 귀주에 갇혀 죽는다 그의 나이 28세였다 최종적으로 흔히들 오해하길 영조대왕이 사도세자의 죽음을 슬퍼하며 사도라는 시호를 내렸다고 알려져 있는데 영조대왕은 사도세자가 죽었어도 전혀 슬퍼하지 않았고 세자가 귀주 안에 갇혀있는 8일 동안 평소대로 수러를 받고 정물을 보았다고 하며 후에 효장세자를 계승한 왕세손 정조에게도 말하길 만약 내가 내 아비를 추승하여 왕으로 만들거든 그것은 이 하라비를 배신한 것이라며 나는 사도세자에게 해줄 예를 다해줬다고 말하는 대목이 있으니 절대 왕으로 추승하지 말라는 말도 남겨 효심이 깊었던 아들 정조의 평생 수건인 아버지 사도세자를 추승하여 왕으로 만들지 못하였다 어떤 내용이 진실이든 간에 확실한 것은 영조대왕의 성격으로 인해 사도세자의 정신 상태가 피폐해진 점은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며 그 정도가 의 내용처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보다 매우 심각하였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